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사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2.55% 떡락 앞으로 대책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시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기술주 추가 추락 속 주가 떨어지고 국제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55% S&P500 지수는 1.04% 다우존스 지수는 0.1% 떨어지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기술주의 폭락이 눈에 띕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2.55% 떡락 앞으로의 대책은 어제 떨어진 원인을 종합해 본 결과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공장의 대기질 관련 벌금 때문에 6% 이상 폭락을 했고요. 페이스북하고 구글은 그동안 많이 올랐으나 사실은 광고시장이 정체할 것이란 시티은행의 보고서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대부분이 2% 이상 떨어지면서 어제는 완전 폭락했습니다. 지난주에 고용률이 충격적으로 나오면서 테이퍼링 이슈는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주식시장은 월요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남아있다 하면서 결국은 폭락했습니다. 지금 이 표는 애플의 리밸런싱 비율 표인데요. 전고점을 134.72달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리밸런싱을 하되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지금 애플이 126.85달러에 어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126.85달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 그래서 현재는 20% 리밸런싱 한 상태일 겁니다. 아마도 20% 그래서 전고점 대비 5% 조정을 받았고요. 5%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20%를 리밸런싱 하는 매도하는 것이 지금 핵심이죠. 그래서 대책이랄 게 없습니다.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번은 124.62에 도달을 하면 또 10%를 팔아서 총 30%를 매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120일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또 이제 10%를 팔아서 40%를 매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매도는 종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앞으로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들어가서 1등주 투자하는 투자자는 애플의 평당가를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 들어간다는 것은 소위 물타기죠. 그러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2.5% 떨어질 때마다 또 10%씩 팔면 됩니다. 그러나 물타기는 지수와 그러니까 S&P500이라든가 다우존스 지수 뭐 이런 나스닥 100지수 이런 지수와 그리고 세계 1등주만을 대상으로 해야지 다른 지식 물타기 했다가는 더 떨어지면 골로 갑니다. 지수와 세계 1등주 주식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앞으로 이제 우상향한다는 믿음을 갖고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결론은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다가 적당한 시점에 물타기로 들어가자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애플을 갖고 존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애플의 존버 수익률 그러니까 애플을 그냥 갖고만 있을 때 수익률만 이기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부자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런 이유는 어차피 시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은 지수를 이기는 게 세계 1등주식이고 그리고 세계 1등주식은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애플보다 더 낮은 가격에 존버 수익률보다 더 낮은 가격이 들어가면 그때는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부자가 됩니다. 서브이십입니다. 감각의 세계.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1960년대 초 근접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4가지 거리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보통 가족이나 연인처럼 상대방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면 45cm 이하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말하고요. 이걸 쓰는 친밀한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가 45cm에서 120cm. 이게 개인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는 120cm에서 360cm. 그리고 360cm가 넘으면 공적인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45cm입니다. 45cm가 인간이 타인에게 허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고요. 그리고 바둑판이 45cm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5cm가 딱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되겠죠. 45cm 안으로 이제 못 들어오죠. 그래서 45cm 안으로 들어오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45cm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등 아주 친밀한 사람뿐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미각으로 갈수록 아주 가까운 감각이 되는 거고요. 가장 먼 감각은 뭐냐? 시각이 가장 먼 감각이 되겠죠. 그래서 부부끼리도 그냥 보기만 하면서 서로 카톡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뭐 이러면 뭐예요? 시각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카톡은 이제 문자메시지니까. 그러면 가장 먼 사이가 되는 거고요. 촉각과 미각을 쓰면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과 청각으로만 소통하면 아주 먼 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권태기가 온 연인들은 시각과 청각으로만 소통을 합니다. 아이리버가 MP3를 최초,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왜 실패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아이리버는 디자인도 예쁘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예뻤습니다. 삼각형의 그런 예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써가지고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기능도 아주 뛰어나다고 이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녹음, 라디오, 어학연습까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아이팟이 나오자 시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아이팟은 디자인이 예쁘다고는 하지만 아이리버도 디자인은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때 나온 이론은 애플은 미니 하드디스크를 써서 500곳 가까이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음악을 많이 듣기 때문에 많은 곳이 들어가는 아이팟이 더 성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아이팟에는 이제 뭐가 들어갔었냐면 셔플 기능이 있는데 자기 취향에 맞게 굉장히 셔플을 잘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리버는 플래시 메모리를 써서 최대한 16곡 정도밖에 못 들어간 것이 실패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아이리버의 실패의 원인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을 강조했을까라는 거죠. 터치입니다. 터치. 사람의 촉각을 자극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미각 쪽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된다라는 거죠. 촉각하고 미각은 아주 친밀해야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0년 1월 24일 포춘지에 맥OS X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화면상에 보이는 버튼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서 당신이 보면 혀로 핥고 싶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투데이 쇼에서 메레디스 비에라는 맥북 에어를 갖고 싶다면서 혀로 핥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간이 어떤 감각을 써야 친밀해질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지고 핥고 그러니까 만진다는 게 촉각이죠. 그리고 핥는다는 것은 미각이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그 제품의 디자인이 가장 아름다운 제품 디자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리버는 플레이 버튼의 방식이 누르는 방식입니다. 꾹 누르죠. 그러나 아이팟은 플레이를 하려면 문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터치 휠을 썼기 때문이죠. 피처폰이 왜 스마트폰한테 밀렸을까? 그것은 피처폰이 버튼을 꾹 누르기만 해서였고요. 스마트폰은 문지르고 누르고 쓰다듬는 작동 방식을 따랐습니다. 즉 이런 촉각이라는 아주 감각적인 방식을 따랐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호모사피엔스에게 더 칠밀감을 느끼게 만들어줬을까? 스마트폰일까? 아니면 피처폰일까? 당연히 스마트폰이죠. 할머니가 손주를 만나면 눈으로 보면서 기뻐만 할까요? 아닙니다. 안고 쓰다듬고 그리고 터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청각으로 자극합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 그러면서. 아픈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체온을 느낍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에서 배운 것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서체 수업인 캘리그래피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감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동차 판매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판매 비결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있을 때 손님을 위해서 헤어드라이어를 가지고 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손님이 차를 탈 때, 시승을 할 때, 핸들을 잡았을 때 사람의 체온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판매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중 판매왕이 있는데 이 사람의 비결도 따로 없습니다. 일단 만져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TV건, 냉장고건, 세탁기건, 옷이건 일단 만지면 사게 되었습니다. 만지는 사람과 만지지 않는 사람은 천양지차입니다. 내 체온이 느껴지면 그 물건은 내 물건이 됩니다. 2012년 하우스포어가 굉장히 많았을 때입니다. 그때 집값은 떨어지고 건설사는 부도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건설사가 그때 했던 마케팅이 무엇이냐? 2년만 전세 살아보고 싫으면 계약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2년 전세 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산 경우가 있었죠. 앞으로 스마트폰을 넘어 새로운 기기가 나올 것입니다. 텍스트는 트위터, 카카오톡 등에서 사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동영상, 유튜브, 틱톡 등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얼마나 빠르게 접속을 하냐? 이런 4G, LTE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5G, 그리고 6G가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가능한데요. 그러나 만약에 동영상을 넘어서 AR, VR로 가고 그리고 홀로그램으로 발전을 한다면 어떤 기기가 성공을 할까라는 것이죠. 핥을 수가 없으니 만지는 기기가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VR, AR은 단지 눈으로만 보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입력 방식이 스마트폰과 달라서 아마도 소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입력 방식은 말로써 하지 않을까? 허공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청각은 시각보다 앞설픈 촉각한테 뒤집니다. 따라서 음성명령의 마이크와 더불어 촉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손가락에다 링을 끼고 터치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문지르고 밀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반지 형태일 수도 있고 링의 형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인간의 감각을 지배하는 자,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 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 때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2.55% 떡락 앞으로의 대책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